근데 여기 얘가 왜 어렵다는 거야?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애들 정신력 약해요. 선생님 너무 있잖아요. 우리 애들 답변이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숙제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얼마나 편안한 회사가 되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깼고요. 그리고 일단 5등급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봐 보여요? 이 놀라운 놀라운 것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시작! 야! 좋아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얘 관리하지 말자.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관리했다가 회사 터지는 거 나 못 봐. 회사 관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가 터질 시간이라고? 아닙니다. 이쪽 치신다. 감사. 감사. 우리 애들 여기 다 없거든요. 얘들아 잠깐만 일로 와볼래? 누구 죽었니? 한 명.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어? 왜? 띵띵. 학교종이 땡땡땡 하면 뭔가 있나? 아 됐다. 아무것도 없었다. 됐는데? 뭐 어렵지 않네요. 빵! 안 쏘네. 에? 맞고 때리는 게 컨트롤인가요? 아니요. 안 맞았다고. 잠깐만. 일단. 왜 안 깨지냐? 왜? 왜 때문에? 아니 뭐야 왜? 왜 체력이 안 달아? 아 댐 반사?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들아. 미쳐버리겠네. 한 번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까먹었어. 까먹었다고. 어디? 아하. 얘 완전 개흐접인데? 흐접하고 흐접인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일로 빠지고? 가장 위험한 건? 당신이죠? 어떡해. 얘들아. 어떡해. 직사광속 쓸 것 같은데. 너 왜 여기서? 어? 아하. 아하. 아 뭔가 했더니. 포켓몬 마스터였구나. 패닉 방지를 위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어? 오? 둘이 싸워주는데? 이거 디지몬. 디지몬. 디지몬이 아니었잖아. 그냥. 너는 그냥. 풀어주는 거였네. 오. 뭐야. 우리는 여기서. 둘이. 누가 누가 이길지. 아 이거 얘가. 검멸 삭제가 지겠다. 해결사가 해결해 줄 때까지. 살짝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체력이 다 채우고. 에너지나 솔랑솔랑 모으고 있읍시다. 2,000년 후. 야 이거 언제 깨지냐. 하하하하. 이거. 야 우리 위에서 에너지 열심히 뽑고 있으면 되겠다. 저 밑에까지 신경쓸 그런게 아니네.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어 또 불러? 또 불러면 또 나올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다. 하하하. 거기 안에서 싸워라. 고맙다. 하하하하. 아 이게 되네. 우리는 그럼 이제 쏙쏙쏙쏙쏙 진행합시다. 어차피 얘 나와있는 동안은 다른거 안 할거 아니야. 하하하. 뭐하네 그래. 야 우리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서 다음날로 넘어가자. 그것만이 살길이다. 응. 맞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무기. 어디. 어 여기. 와 얘를 제일 먼저 해야돼. 하얀 해결사 얘가 제일 문제야. 붉은 해결사. 망했네.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잠깐만. 둘이 만나지 말아줄래? 저기 자가격리 좀 해주세요. 저기. 둘이 같이 있으면 답이 없거든요. 당신. 잠깐만 기다려. 얘 블랙이지. 블랙장. 빨리. 됐다. 붉은 해결사가 왜 블랙임. 아하. 아하. 어. 왜 위로 올라가세요. 소리야 좋지 뭐. 느린 것들 봐 이거. 어떻게. 어. 잠깐만. 얘들아. 어. 어? 올라라. 아하하하 Although he is wonderful. 아하하하하 하하. 일대로 싸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피한거란 말이에요.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우리 애들 정신력 약해요. 하하하하 선생님 너무했잖아요. 우리 애들 답인이 걸렸던드니. 아니. 아 해결사함이 왜 얘는 해결 안해주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결해주고 왜 얘는 해결 안해주는데 아니 너 이 자식 와 얘들아 와 뽀데야 아니 왜 쟤 때문에 우리는 와 늑대까지 탈출했네 와 개판이다 야 얘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웃기냐 움직이는 거 개웃기네 아 푸른별 웃음별이네 무슨 봉변이 일어난 거죠? 아이 별일 아니었어요 자 잊으세요 잊으세요